아, 계약 준비하고 있네요, 이제. 네, 정책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희 때는 저런 교과서 없었는데. 아, 정말요? 다른 생활 아니고 도덕. 우린 도덕이었어요. 아이, 이래서 떠나, 아이를 막아. 아이고야, 아이고 귀엽게. 즐거운 생활. 저런 감옥 없었는데, 저희 때. 아유, 학교 간다 하니 저래 책가방 하나 챙기고. 어머니가 도와줘야 돼. 맞아요. 혼자 하긴 어려워,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학교 가기 약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어린이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손길도 무겁습니다, 지금. 가방이 덮는데. 강릉초등학교 개학맞이 대청소. 맞아요, 맞아요. 새 학기가 되면 항상 제 청소를 했지. 학교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좋네요. 장디 법칙이고. 이거 봐요, 전통도 있고. 아유, 오래 됐지요. 잔디가 들어가서 청소하네. 우리 때 못 들어가지 않네. 내 청소할 때는 헤이지. 와, 복도도 오랜만이에요. 그련이 저 복도 닦으려고 챗걸상을 한 쪽에 다 담아놓고. 저 구련부채의대 저거를. 기름걸레. 저희 때 됐었어요, 왁스질. 아유, 이게 시대 차이야. 우리는 왁스 안 하고, 우리는 초로 대치래. 아, 정말. 그럼. 양초, 왁스, 기름걸레로 발전했군요. 저러니 저거를 막 우리 이렇게 구구단도 이렇게 막 애우고 이러면서 저거를 했는지. 그럼요, 저거 집에서 다 만들어왔어요, 이제. 입학식이네요, 초등학교 입학식. 앞으로 나란히, 맞아, 아들. 앞으로 나란히. 저 손수건도 있어야 되는데, 손수건. 내 아들은. 내 아들은 손수건이 없다, 야. 어린이들 표정이 약간 긴장했어요. 네, 긴장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새로운 친구들도. 얘나 지금이나 저래. 이제 입학하는 엄마 아들은 무조건 귀엽네. 똘망똘망하네요. 네. 아이고. 아, 부모님들도 다 와계세요. 그러니 온 식구들 다 나왔지만. 그렇죠, 걱정도 되고. 아이고, 엄마가 처음 헷개로 간다고 해봐요. 아이고, 할머니고. 다 온 식구 동원이야. 엄마들은 저렇게 많이 있어도 내 아이 딱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 멋쟁이다, 야. 나비 색깔이다. 나비 색깔이다. 아이고, 잘 멋쟁이네. 너무 멋을 부렸는데? 첫날이라고 신경 썼나 봐요. 맞아요. 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아, 개아는 다 발견해. 그렇죠. 머리 스타일이 다 바가지 머리 스타일이다. 거의 비슷하네. 어우, 멋쟁이. 야단 모습이다. 파마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눈에 띄네요. 너무 멋부린 거 아닙니까? 어린이가? 어? 야, 맨이. 기준 이런 거 했는 거야, 야. 그렇죠. 일단은 교장 선생님이 후라 말씀도 한 말씀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나오셨네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후라 말씀은 그게 있잖아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항상 좀 긴 것 같아요. 뭐 나눠주시는데요? 이 박식 뭘 선물로 나눠주나? 이름표인가요? 뭘까요? 궁금, 싫으시네. 저거 뭐 있나? 뭐 어르셔르셔르셔르셔네. 족제. 코스테이신데? 그건 봉투인데. 아, 그거다. 몇 학년 몇 반인지. 몇 반. 그렇죠. 맞아요. 옛날인 줄에 봉투는 해줬나 봐요. 몇 반인지 알려주는 거죠. 저때 아는 거잖아요, 몇 반인지. 네. 담임 선생님. 이제 새로 맡은 담임 선생님이 아들을 인솔해서 반에 들어가는 거죠. 저럴 때 진짜 설레는데. 상윤 씨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명이었어요, 한 반에? 한 반에 저희 한 40명? 그래요? 네. 저는 60명. 우리도 기본이 한 60명 돼 있었지요, 뭐. 지금은 한 25명 정도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니들이 잠깐 나와서 헤어스타일이야 똑같았는데.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저 여자가. 아주 귀엽네.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말을 듣는 게 진지하네요, 아들 표정이. 네. 긴장한 거예요, 지금. 긴장되죠. 그렇죠. 난 아까부터 봤는데 저 꼬리표가 뭐지? 뭐라고 썼지요? 축 입학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밤마다 이게 다르네, 색깔이. 아, 밤별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러니.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손수건이 필수였는데요. 야, 내 때만 해도 손수건이 안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님이 콧물을 안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실에 왔어요. 짝꿍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중요하죠. 엄마들 뒤까지, 교실까지 따라오셨네요. 첫날 입학식은 저리 따라갔어요. 담임선생님. 와. 담임선생님. 파마를 약간 과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저 땐 저게 유행이었을 것 같은데요. 가요, 다. 고모들도 파마를 싹 했네. 아이고, 이뻐라. 아, 이번에 중학교네요. 아, 중학교. 저 때부터 이제 추천 뺑뺑이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 너무 최신형 아닙니까? 아이고, 강릉시 중학교 배정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와. 저건 뭐죠? 돌아가는 거? 본체인가요? 그래서? 와, 떨릴 것 같아요. 어느 중학교로 가게는. 그렇죠. 우리 때는 저 배정의원 라디오에서 불러줬거든. 라디오에서요? 아, 정말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 갔는지 라디오 듣고 이래. 쫑긋 듣고 이래 알았지. 아, 우리 누님. 옛날 사람. 저 배정표 나눠주네요. 무슨 중학교 다. 저런 거 받을 때 얼마나 떨리는데요. 또 같은 친구하고 같은 학교 배정 받으면서. 또 기쁘고. 어, 어떡해. 왜 운지? 아유, 어떡해. 저런 떨어졌고. 아, 친구랑 떨어졌고. 쟤는 같은 학교 가니 좋아서 저리고. 좋아하는 친구랑 떨어지니 또 슬프고 울고. 옆에 안 오네. 맞아요. 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야 너 다 나 세상. 통곡을 하네, 통곡을 해. 여학생들이 많이 웃네요. 그러게요. 경포중학교 입학식이네. 경포중학교 입학식이네. 경포중학교 입학식이네. 옛날만 해도 여는 남자 중학교였는데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남녀공학이지. 봐요. 깎아머리한 아들이 다 남자 아들만 전에 모여있죠.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 때는 이제 교복 자율화 세대였나봐요. 그렇죠? 다 사곡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저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복 자율화 세대여서. 중학교 때는 엄마들 많이 안 따라오는데 근데. 그래도 중학교 박식 때는 가지요. 맞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오시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나. 확실히 초등학생들하고 달라요, 키가. 분명히 확 자랐네. 선생님들. 그렇죠? 그 놈 아십니다. 선생님들이 다 멋쟁이시네요. 그래도 뭔 집중력이 대단하네, 아들이. 머리는 똑같지만 스타일이. 이제 교실로 가는 건가요? 하여간 옛날 입학식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계약도 하고 그랬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